안녕하세요 겨울을 지나 봄의 문턱에 점점 다가서고 있네요. 액션 플랜에도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죠? 우리의 사역을 생각해보며 이번 중보기도 사역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북방선교위원회와 MMP에서는 여름 단기 선교회 하나로 북한 이탈주민교회와 함께하는 통일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기도회로 준비하는데요. 첫 기도회에 김정용 전 개성협력병원장님을 모시고 간증을 듣고자 합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보기도 사역부에서는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며 기도 24365를 열게 됩니다. 변화산을 위해 중보해 주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나학교 제29기가 예수님을 알아요라는 주제로 3월 12일 개강합니다. 2011년 6월 12일생부터 2013년 3월 12일생까지가 대상이며 유아와 엄마 또는 보호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접수는 2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 만나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35가정을 모집합니다. 가정사역부에서는 결혼예비학교 제12기를 진행합니다. 성경적 결혼관, 경제생활, 부부의 기질, 역할 등의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접수는 오늘까지 선착순이며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예비커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마더와이즈 제22기를 시작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원하는 어머니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10주 동안 진행되며 자녀를 위한 기도도 함께합니다.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명절을 맞아 정성들여 만든 맛있는 한과를 판매합니다. 청양 운곡교회의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구기자와 한과로 오늘 지하 1층 부스에서 판매합니다. 수익금은 전액 제설기 구매에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바랍니다. 기타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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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uide me You lead me Walk beside me I give my life to the potter's hand